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셋 전문강사 편연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따뜻한 봄이 됐죠. 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집안 봄 속 봄에 대청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도 봄맞이 몸속 대청소 하시면 어떨까요. 더 건강해지겠죠. 네 바로 혈관 청소인데요. 저는 네 저는 우리 건강을 찾아주는 일을 했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암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질병들을 가진 분들의 식단과 영양을 관리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식이지도사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찾아주며 했는데 우리 좋은 유기농 음식으로 혈관까지 깨끗하게 바꾸는 데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었어요. 그럴 때 저희 시댁의 형님과 아주머님을 통해서 질 좋은 영양제를 소개받았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제가 강의했던 해독 음식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꼭 해드셔야 돼요. 네 아침에는 해독 비트 수프라는 걸 먹어요. 비트가 우리 해독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맛이 좀 없죠. 그래서 단맛 천연의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 고구마를 좀 넣고요. 그리고 혈관 청소부인 양파 위에 좋은 양배추 샐러리 당근 네 이런 걸 넣어가지고요. 잘 익혀서 끓이신 다음에 갈아 드시면 이게 아침 식사예요. 그리고 점심은 100% 바라 현미밥에 우리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 형형 색색의 야채들 그리고 단백질 요리를 해드시면 이게 점심입니다. 저녁은 브로콜리가 또 대표적인 항암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브로콜리에 양파 그리고 단맛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호박을 넣고 잘 익혀가지고 만들어 드시면 이게 저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이걸 매일 드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혈관이 좀 깨끗해지고 혈액도 바뀌고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쁘잖아요 다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드시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양제를 병행하게 되었고요. 저희 이제 스폰서님이 이제 저희 형님과 아주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 제일 먼저 이걸 체험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만성 피로 그 다음 비염 그리고 당뇨 가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체험을 했더니 눈에 띄게 피곤과 그 다음에 비염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덤으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권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비염이 심했고 저희 딸아이도 비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세 가족은 이렇게 봄이 되면 이비인후과를 번갈아 다니느라고 아주 고생이 심했었거든요. 사실 밤마다 잠을 못 자는 딸아이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용하단 한의원도 가보고 소문난 이비인후과도 다녀봤지만 잘 치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유산화 영양제가 저희 세 식구를 비염에서부터 해방시켜줬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또 어깨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통증이 사라지면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제가 어떤 제품으로 건강해졌는지 궁금하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질병의 원인과 해결법을 알려드리고 차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비만이란 우리 몸에 항상성이 깨어진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항상성이란 우리 몸을 조절하는 조절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것을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이 깨지면 쉽게 비만이 되고 살을 뺀다고 해도 요요가 또 오게 되죠. 자 우리 지방세포 증식 과정을 살펴볼게요. 세포에 지방산과 포도당이 쌓이다가 중성지방 형태로 축적이 되면서 지방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저희 지방세포 증식 과정에서 정상소아와 비만소아의 지방세포를 비교해 보면요. 비만소아의 지방세포가 더 크고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커서 살찐 성인과 어릴 때부터 비만인 성인을 비교해 보면요. 어릴 때부터 비만인 성인이 지방세포 수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지방 도미노입니다. 1단계 피아지방은요. 지방간 고혈압을 조심하셔야 돼요. 2단계 내장지방은 당뇨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3단계 근육지방 혈관지방은 심근경색 뇌졸중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1단계 피아지방. 네 우리 배꼽 위에 윗배가 많이 나오신 분을 좀 의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다들 앉아계신데 앉았을 때 뱃살이 많이 접히는 상태.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 무릎 발목에 통증이 있다면 네 1단계 피아지방을 조금 의심하셔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2단계는요. 내장지방입니다. 네 피아지방에 지방이 쌓이다가 못해 다 차서 우리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낀 상태죠. 우리 피아지방보다 훨씬 이 내장지방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네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요.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우리 염증도 유발하고요. 암도 유발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안 좋죠. 자 이제 지금 다 같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한번 해볼까요. 네 살이 2cm 이상 잡힌다. 그러면 이제 피아지방이 많다는 뜻이고요. 2cm 이하다. 그럼 내장지방을 좀 걱정하셔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뒤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네 근육지방입니다. 네 우리 소고기 마블링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근육 사이사이에 낀 지방을 말해요. 그래서 복부에 쌓이다가 이렇게 근육까지 침투한 거죠. 이렇게 지방이 쌓이다 보면 대사 과정에 지방이 과도하게 참열해서요. 포도당 이용을 방해하고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 노화가 되면 근육이 막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근육 내 지방이 쌓이고 싶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나타나서 당뇨병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혈액 지방이죠. 네 지피아 지방 내장 지방 근육 지방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혈관에 나쁜 콜레스토롤 중성 지방들이 떠돌아 다니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다 들어보신 병들이죠. 그리고 더 심하게 쌓이다 보면 우리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암 이런 위험이 커지니까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볼게요. 일단 비만의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비만 원인 네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전적 원인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전 체질적으로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에요.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과식을 늘 하고 우리 운동을 안 하고 고칼로리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그리고 식습관 막 먹고 이렇게 되면 그렇고요. 그리고 장내 환경이 좀 불량하면 나쁜 균들이 많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렙틴 호르몬이라고 우리 식욕을 억제해 주는 호르몬인데요. 이런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비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요인입니다. 정서가 불안하고요.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먹잖아요.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있고요. 우리 가짜 배고픔도 이런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솔루션입니다. 이런 솔루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은 내장지방하고 피하지방을 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모르셨어요? 내장지방 빼는 방법은요. 쉽습니다. 의외로. 폭식과 과식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식단만 바꿔주면 돼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요. 혈당을 조절하면 쉽게 빠지는 게 내장지방이에요. 그런데 피하지방이 사실 저도 피하지방에 해당되는데 식단 조절도 해야 되지만 운동을 꼭 해야 되죠. 그래서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서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솔루션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우리 그림 보이시죠? 우리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이 음식들은 칼로리가 되게 고칼로리예요. 그리고 영양은 좀 없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빵, 밥, 라면, 과자, 케이크 이런 거는 드시면 살이 많이 찌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드실 때에도 우리 정제되지 않은 잡곡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꼭 있어야지 우리 대량 영양소들을 잘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셔야 하고요. 야식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식사 속도도 천천히 우리 꼭꼭 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0번 이상 씹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채소 먼저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장래 환경 개선 중요하죠. 뚱보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장래 나쁜균들이 많으면 독소가 나오죠. 독소가 우리 혈액을 타고 돌다가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과식과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장의 유해균을 없애고 유익균을 늘려주는 식이섬유, 유산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들입니다. 우리 갑상선 호르몬 있으신 분들은 살이 조금 잘 안 빠지실 수 있으세요. 성장 호르몬, 인슐린, 그리고 코티졸 이런 렙틴 호르몬들을 잘 균형을 맞춰서 조절을 하셔야지 우리 살이 잘 빠지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첫 번째 나옵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등산을 한다든지 어떤 분은 음악 감상, 저는 사실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런 관리법이 좀 있어야 되고요. 수면, 우리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살이 더 잘 빠진다는 통계가 있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양 관리는 우리가 60kg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양은 60g의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러 갔다. 그럴 때 1인분에 200g 이렇게 되잖아요. 더 이상 먹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거기에 냉면, 밥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초대사율. 네, 이거 중요하죠. 기초대사율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율이 높은 사람들은 저희보다 많이 먹어도, 그렇죠? 잘 살이 안 찌잖아요. 기초대사를 높여야 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저도 낮은 이 경우에 속합니다. 낮은 분 볼게요. 손발이 차갑고요. 몸이 쉽게 피로하고 팔, 다리, 얼굴이 자주 부어요. 땀이 거의 안 나고요. 찬 음식을 선호합니다. 딱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 살이 잘 빠질 테니까 근육량을 늘리고요. 그리고 교감신경, 활발히 움직이기, 체온을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기분 좋은 생각, 우아하게 식사를 천천히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식이섬유하고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어서 살을 잘 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 비만의 원인과 방법을, 해결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는 건 아니잖아요.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은 유산화의 뉴트리션 섭취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침에는 뉴트리 밀 액티브로 가볍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저희 아침에 밥에, 어때요? 김치에, 김에, 계란, 3K라고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뉴트리 밀 액티브를 드시면서 가볍게 우리 헬스팩, 반찬으로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고 커피 대신에 우리 허프티, 다이어트티를 드시는 거예요. 점심은요, 우리 다이어트하는데 짜장면, 부대찌개, 설렁탕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우리 다이어트 식단, 한식 위주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알로엔즈하고 우리 바이오 오메가 드시면 되고요. 우리 운동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셔가지고 우리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은요, 마찬가지로 뉴트리 밀 액티브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을 드시면 제가 좀 도움을 받았고요. 저는 아까 음식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딱 만났을 때 신세계였습니다. 너무 간편하고요, 쉽고. 음식은 제가 만들어 드셔야 돼요 하면 다들 핑계가 많으셨어요. 힘들다, 난 요리를 못한다 이랬는데 이거는 물하고 우리 스푼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조금 제품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트리 밀 액티브 식사 대용이고요. 9가지, 14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중요하잖아요. 230에서 234에서 240 칼로리 다이어트의 최적의 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FOS 액티브는요,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장래의 유익 기능을 늘려줄 수 있는 식이섬유입니다. 허브티 믹스는요, 커피 대신 드시면 좋은데요. 우리 페퍼민트, 생강, 계피, 민들레 뿌리, 감초뿌리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잔씩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음은 미네랄 드링크 믹스는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들어있는 음료 대용이에요. 그래서 운동 후에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이어트에는 영양이 부족하시기 쉽죠. 그래서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헬스팩, 그리고 제가 아까 음식에서 들어있다고 하는 파이토케미칼이 7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 영양보호 활력을 줄 수 있는 유산화의 특허 기술이죠.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알로엔즈예요. 우리 피부 장 면역력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알로에 베라의 입겔 중에 입겔 부분을 주성분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NK세포 활성화시키고요. 면역 세포를 증진시켜줘서 아주 우리 피부와 면역에 탁월한 제품,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바이오 오메가죠. 거의 다 바이오 오메가들은 많이 드시더라고요. 혈중, 중성 지질을 개선하고요. 토코페로를 함유하고 있고 레몬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드시기도 편하고요. 중성 지질 개선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입니다. 100억 마리의 유산귤을 한 포에 담았어요. 그래서 비피도 박테리움 아니말리스, BB12, 락토바실러스, 남노소스, LGG균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대장하고 소장의 아주 효과적인 균주이기 때문에 대장의 유익균을 많이 늘려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화이버지 플러스, 콜레스토로를 개선할 수 있는 식이섬유죠. 그리고 해파실입니다. 우리 간, 피곤은 간 때문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친 간을 위한 제품이고요. 우리 간 지표인 GOP와 GPT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천연항생제 프로후라바늘 C600이에요. 저는 이 비염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본 게 이 제품인데요. 우리 포도C가 반이 들어있고요. 비타민C가 반이 들어있어서 황산화 제품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다음은 코키논 30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혈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고요.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메타볼리즘입니다.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있고요. 혈중 콜레스토를 개선하고요. 그리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독서에 배출이 되어 있어요.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스티븐 잡스가 한 명언을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차를 운전해줄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벗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내신 안아파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유산화의 뉴트리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찾으시고요. 다이어트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